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터크쇼,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안녕하세요. 김두식입니다. 어느덧 라디오 책다방으로 인사드리는 게 벌써 열 번째가 됐네요. 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첫 인사를 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섯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책다방을 통해서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요. 흔히 만나기 어려운 작가들을 뵙고 술자리 뒤에서 막 말하시는 것도 좀 듣고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에서 제가 얻은 지혜가 참 많았습니다. 캐릭터를 알고 나니까 책을 읽는 것도 훨씬 더 재밌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짧은 시간에 많은 책을 읽은 것이 무엇보다 큰 소득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나기 전에 그분들의 작품을 모두 다 읽어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에 시달리기도 했고 또 이렇게 예전에 읽은 책들이 왜 이렇게 하나도 생각이 나질 않는지 다시 읽으면서 아 나이 들어서 읽는 책은 또 다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새로 갖게 된 것도 좋았습니다. 책에 쫓겨 살면서 행복한 비명을 질렀던 시간이었고요. 열 번을 잘 지냈으니까 앞으로도 최소한 열 번은 더 독자, 청취자 여러분을 만날 기회가 생겼다는 생각을 갖고 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책다방문을 열겠습니다. 이 방송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문학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팟이나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이튠즈와 팟캐스트 어플에서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팟방에서 라디오 책다방을 검색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밖으로 간 시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황정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시는요. 박성우 시인의 소낙비입니다. 요 며칠 비가 내렸는데요. 시인이 이 비가 내리는 동안에 시를 녹음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왠지 시인이 웃는 얼굴로 낭송하는 것 같은 어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듣다가 시의 어떤 대목에서 비를 맞은 것처럼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어느 대목인지 맞춰보셔도 만년필 선물은 없고요. 만년필보다도 더 좋은 선물. 빗소리와 더불어 시인의 낭송으로 손학비 들어보시겠습니다. 손학비 박성우 노모는 지팡이삼아 이모차를 밀고 다닌다. 노모가 이모차를 몰고 대문 나서자 딸애가 얼른 이모차에 올라앉는다. 노모와 다섯 살 딸애는 옥수수 밭길을 지나 늙은 은행나무 및 그늘로 들어선다. 평사 마을에 간 돌담길을 지나 면소재지 전방쪽으로 점점 멀어져간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마루에 엎드려 날짜 지난 신문을 읽는다. 후다닥 후다다닥 마당으로 뒤쳐둔 소낙비가 뛰쳐나간다. 후다닥 후다다닥 후다닥 후다다닥 대문 밀치고 나선 나도 우산 들고 뛴다. 면소재지 산회 한우회관 처마 밑에 노모와 딸애가 소낙비를 피해 서있다. 처마랄 것도 없는 처마는 높고 작다. 노모도 딸애도 이모차도 콘크리트 벽에 붙은 벽보처럼 젖고 있다. 딸애가 나를 알아보고는 쭈쭈바를 흔든다. 흠신 젖고 있는 노모와 딸애와 이모차를 산회 한우회관 벽에서 떼어 집으로 간다. 아내는 소낙비 그친 마당에 옥수수 수염을 넓고 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내가 과연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걸까요? 소아정신과 의사 소천석입니다. 아이를 위해 살지 마세요. 아이와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 시대 대표 육아 멘토 사천석의 신간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 창비 10회 차례를 맞아서요. 오늘도 오랜만에 우리가 자유토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정은 작가 나와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황정은입니다. 일단 아이튠스하고 창문 블로그에 올라온 몇 가지 반응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미미 님께서 뭐 하나 꼭 집어서 좋다고 하기 힘든 방송 좋다는 얘기인지 나쁘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두 진행자분의 호흡과 적절한 타이밍의 개그 요소 들을 때마다 감탄을 합니다. 게스트 분들과의 수다 토크를 들을 때면 같이 그 자리에서 함께 박장대소하는 기분입니다. 좋은 얘기 같고요. 지가광 님 방송 초반에 악플 비슷한 거 달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김두식 선생님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처음 뵙는 분이지만 매력 만점에 정말 호감이세요. 이거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이거 황정은 황 작가가 읽을 거 그랬어요. 그렇죠? 뒷부분 황 작가 읽어보실래요? 싫어요. 아, 예. 제가 계속 이렇게. 읽어드려요? 네, 읽어주세요. 제가 읽기 너무 민망해서. 지금은 두식쌤 만나는 기분으로 다운받아 듣고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두식쌤. 이거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어쩌고 저쩌고. 2 더하기 2는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귀여운 뭔가를 모든 게 다 귀요미로 기결이 되는. 전 이거 무슨 뜻인지 몰라서. 1 더하기 1은 두식쌤. 이게 뭘까 했는데. 그런 뜻이에요. 하여튼 다 칭찬이군요. 귀엽다는 칭찬인 거죠. 아포칼립스님. 공선옥 선생님 편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울컥하고 절로 나오는 눈물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두식쌤이랑 정원생도 중간중간 말을 아끼고 감정 조절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실이죠. 저희가 사실 좀 감정 조절이 필요했었고. 뭐라고 대응해야 될지 잘 몰랐던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공선옥 선생님 녹음방송은 제가 말을 좀 아꼈어요. 라기보다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고. 겪어보지 못한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면도 좀 있고요. 그렇죠. 그걸 또 방송해보자고 얘기를 더 해보시라고 뭘 물을 수도 없었고. 그것도 외람된 얘기인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건 비유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주세요. 외람된 얘기지만 얘기를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팍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앞에 불덩어리 하나가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듣는 사람이 압도됐다는 얘기인데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한 10회가 넘도록 진행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뭐냐면 예를 들면 김두식 너무 많이 혼나고 있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 분위기에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예를 들면 이 자리에 나온 작가들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너무 예의를 안 지키는 거 아니냐 같은 그런 반응이 나오기도 해서 사실... 사장님에게 그런 어필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제가 예의를 안 지킨다는 게 아니고 작가분들이 진행자들을 너무 하대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이 안에서는 그렇죠. 방송이 목소리만 전달되다 보면 또 그런 반응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난 방송에서 선생님께서 염려하셨던 게 마지막에 그런 멘트 하셨잖아요. 이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눈빛을 전달해줄 수 없는 게 더 맛있다. 매번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한 열 번쯤 진행하면서 어떤 거 느끼셨어요? 우리 황 작가는? 저요? 저는... 힘들었던 때? 뭐 이런 거? 힘들었던 거 되게 많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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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라고 바깥에서 막 그러는데 되게 약간의 좀 내면이 파괴되는 듯한 그런 경험도 했고. 어떤 거죠? 뭘 물어보세요. 웃음소리가 가식적이라는데 어떻게 하시나. 가식적. 가식적이라는 단어가 되게 트라우마할 테니까요. 황정은 작가의 머리에 각인이 돼서 이게 사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완전 처음에는 그런 반응 듣고서 내가 정말 가식적으로 웃고 있나? 되게 조심스럽고 이랬는데 집에서도 웃다가 갑자기 동생한테 야, 나 방금 가식적이었니?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랬는데 세상에. 되게 트라우마했다니까요. 그랬는데 이제는 나 완전 가식적으로 더 웃어버려야지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방송 기능이 그만큼 어려운 거죠? 정확히 전달되기가? 네. 그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글도 이제 허구적인 장르의 글을 쓰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방송에서 얘기를 할 땐 내가 너무 발랄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쓰고 있는 글하고 좀 톤이 맞지 않아서 나의 실제 목소리가 글의 어떤 누를, 어떤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좀 했는데 황정은 작가의 소설이 갖는 어떤 묵직한 느낌 같은 거 좀 어두운 정서가 있어요. 쭉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밑에 아주 깊은 앙금 같은 정서가 있죠. 깊은 바닷물 아래에 이렇게 쉽게 깔려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데 목소리가 너무 경쾌하고 밝고 발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불일치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내용이 농담도 던지고 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신경수 선생님 시간에 제가 뭐 약간 흐르는 분위기에 맞춰서 그냥 분신사바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분신사바 좋고 좋았어요. 분신사바. 그런 거 너무 발랄하게 가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문장의 소리라는 라디오를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그 방송은 어떻게 진행했나 해서 들어왔어요. 내가 좀 이상해졌나 싶어서 지금 창비 아디오 책다방을 하면서 책다방이 와서 그걸 너무 고민을 하게 돼가지고 내가 너무 발랄하게 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장의 소리를 들어봤더니 그때 이미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옛날에 할 때도요. 역시 밝고 경쾌하더라. 경쾌까지는 모르겠고 그때 이미 뭐 푼수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밝은 목소리 또는 발랄한 분위기에 실린 묵직한 메시지가 있었다고 늘 생각하고요. 그게 황정은 작가의 목소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들 하는 얘기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느끼는 거는요. 어떤 악플도 이 무풀보다는 낫다는 게 저는 무반응보다는 욕을 먹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변호사들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누가 싹 다가와서 아 그 책다방 잘 읽고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갑자기 막 이 사람이 너무 좋아지고 마음에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 의외의 장소에서 참 의외의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또 이 친구가 이걸 왜 듣지? 그런데 책도 많이 읽은 느낌도 들고 같이 하다 보면 되게 재밌다는 얘기 들으면 참 고맙더라고요. 그게 예전과 다른 저의 그런 느낌이고요. 살아갈 기정님. 지난 방송 때 작은 코너들이 사라져서 묻지마 개편인가 했는데 코너를 정비하셨더라. 역사가 디지털화 되어간다는 황정은 작가님의 이야기가 계속 귓가를 맴돕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나요? 네. 유사한 얘기를 했는데요. 역사가 디지털화 되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었고 그냥 그 당시에 제가 하고 있던 생각을 그냥 얘기를 한 건데 디지털적인 면이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역사라는 것에 디지털적인 것이 0과 1 사이의 사소한 차이들을 다 없애버리고 0과 1만 남기는 작업이거든요. 그것처럼 수많은 개인사들이 어떤 시대의 궤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묻혀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것들. 너무나 큰 슬픔, 고통 혹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역사의 디지털화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고요. 구체적인 얘기해도 되나요? 네. 너무 길어지나? 괜찮아요. 예를 들어 6.25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6.25 뭐 간편하게는 네이버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해보면 1950년에 시작해서 3년, 1953년까지 기간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 간단한 개요 같은 거, 역사적 개요 같은 그런 게 나오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호미 할머니 얘기가 있어요. 이 할머니가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낫겠다. 너무 길어진 것 같은 얘기가. 되게 긴 얘기라서. 다음에 하죠? 그러면. 다음에. 그러면 역사의 디지털화 얘기는 다음부터는 이런 얘기를 좀 길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지금 우리 살아갈 기정님이 묻지마 개편 얘기를 하셔서 우리가 사실 좀 찔리는데요. 묻지마 개편이 아니라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10일에 이후에 개편이 준비가 돼 있죠. 그래서 매주 월요일 오후에 월요일 오후에 우리가 1일 15일에 지금까지 업로드하던 것을 매주 월요일 매주 올리겠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메인 토크, 게스트들을 모셔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긴 한데 시간이 거의 녹음을 2시간 이상 한 거를 다른 코너들하고 다 합치려다 보니까 1시간 이내로 줄여야 되는 문제 같은 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한 주는 메인 토크 중심으로 게스트를 모시고 즐겁게 얘기하는 거 한 주. 그 다음 주에는 자유 토크라든지 작은 코너들, 시를 읽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코너들. 낭낭한 독서라고 해서 소설들을 작가가 직접 읽는 코너를 새로 만들고 소설이 아닐 수도 있고요. 소설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주로는 소설 중심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는 지금 밖으로 간 시가 그대로 진행이 되고 결정적 순간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책마을 소식으로 우리가 험이경 기자 통해서 최근에 출판계 책 소식도 또 듣는 거 계속되는 거고요. 새로 라디오 특강이라고 해서 좀 짧은 특강이지만 우리가 꼭 듣고 싶었던 얘기들을 한 주에 우리 게스트를 통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두 번째 주에는 이런 여러 가지 작은 코너들로 꾸며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10일 회부터는 10일에 다시 1로 한 주 게스트 녹음 그 다음에 10일 다시 2로 그 다음 주에는 이런 작은 코너들로 또 구성하는 방식으로 지금 좀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왜 이런 변화를 우리가 꾀하게 된 거죠? 특히 우리끼리 얘기를 별로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자유토크를 통해서 황정은 작가하고 김두식이 둘이 예를 들면 지난주에는 어떤 책을 읽었는지 어떤 영화를 봤는지 그런 얘기들도 하고 요즘 무슨 글을 쓰고 있는지 무슨 고민을 하는지 그런 좀 작은 얘기들로 이제 한 주를 좀 꾸며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 해보고 싶었어요. 한 번 해보고 싶었고 우리끼리 우리가 파주까지 오면서 늘 황정은 작가하고 한 90%는 제가 같이 옆에 앉아서 차를 타고 오는데 오고 가다가 얘기하는 게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소설가랑 얘기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같은 문장을 써도 참 절대로 제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얘기인데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그냥 쉽게 황정은 작가는 그런 얘기를 툭툭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얘기도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자유토크를 통해서 그런 생각 했는데 매주 업로드하게 되면서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저는 너무 좋고요. 라디오 특강이나 낭랑한 독서 이런 건 상당히 기대가 돼요. 어떤 내용으로 될지 손님도 계속 모시고 한 주는 이렇게 좀 작은 얘기들로 꾸미는 새로운 방향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오늘 참 재밌는 손님들을 모셨는데 이제 두 분 손님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북토크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북토크에서는 작가들을 주로 많이 모셨었죠. 근데 오늘은 독자와 평론가의 중간쯤 되는 위치에서 이름을 아주 날린 두 분을 모셨고요. 물론 이제는 두 분 다 저자로도 유명하시고 텔레비전 출연으로도 아주 유명해지셨지만 오늘 이 마테우스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단국대의대 서민 교수님과 로자의 저공비행으로 유명한 이현우 박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서민이라고 합니다. 자기소개도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네 저 기생충 박사가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생충 교수는 50명이라 되고요. 저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좀 나대는 기생충 교수입니다. 참 서평적으로 저자로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낸 책들은 되게 안 팔리고 품절됐고요. 책을 많이 쓰셨죠 그래도 안 된다는 걸 알고 2005년에 지피를 중단하고 그 다음부터는 서평으로 남 까는 거 이런 걸로 살고 있습니다. 네 이현우 박사님 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블로그 로자의 저공비행을 운영하고 있고요. 대학 안팎에서 문학하고 인문학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책은 서민 선생님보다는 조금 나가는 것 같은데 김두식 선생님보다는 훨씬 못 미치고요. 한 7권 정도 책을 냈습니다. 네 로자의 인문학 서재 책을 읽을 자유 로자와 함께 읽는 지잭 애도와 우울증 로자의 세계문학 다시 읽기 그래도 책 읽기는 계속된다 아주 사적인 독서 이게 아주 사적인 독서가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죠? 네 리뷰어로서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계신 이현우 선생님 나와주셨고요. 그 다음에 변함없이 오늘도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황정은입니다. 네 아 선생님 저 근데 아까 제 저서는 언급을 안 해도 제가 언급할까요? 네 선생님 쓴 책은 저기 죄송한데요 제 파일에 이게 기생충의 변명 대통령과 기생충 헬리코박터를 위한 변명 등의 책을 내셨고요. 네 그 다음에 책이 희귀본이어가지고요 고가에 거래되거나 하진 않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 고가에 질문이 없어서 고가에 거래되는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제가 확신하기로는 서민 선생님께 전화 주시면 바로 붙여주실 것 같아요. 책을 왜냐하면 제가 서민을 사랑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예전에 어떤 알라딘 서재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알라딘 서재에서 제가 마테우스를 사랑한 이유는 마테우스가 어느 시점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나는 오늘도 교보문고에 가서 내 책을 세 권 사가지고 왔다. 이 순위를 올리려고 하는데 전혀 안 된다. 이걸 보고 이 사람이구나. 이게 제가 굉장히 일찍이 서민 교수를 발견한 그런 계기였기 때문에 아마 집에 많이 영감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 예 저도 사실 그러고 싶은데 저는 막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가서 제 책을 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떤 감동이 있더라고요. 노골적으로 그 얘기를 밝히 집에 많이 책이 쌓여 있어서 달라고 하면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 거 아 이게 절판된 책들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절판된 이유가 제가 다 사서 봤습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출판사에서 책 내자는 제안이 많이 왔습니다. 저자가 알아서 사주는 거예요. 물론 농담이지만 사실 되게 좀 뭐라고 할까요? 많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모습으로 일찍이 이름을 날렸다는 얘기를 제가 하지연 선생님 정신과 의사 하지연 선생님이 하지연 선생님이 대학 때 무슨 축제 같은 걸 하는데 의대 한해 선배가 뭔가 자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슬라이딩 가로 쌌는데 거기에 슈퍼맨 옷을 입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게 서민 교수님이었다는 얘기를 서울의대 사람들은 다 아는 유명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저는 그 자기 책 산 얘기로 이미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한 10년 전에 이미 깨달았는데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두 분 지내고 계신지 우리 이현우 선생님 아주 사적인 독서 출간하시고 최근에는 보니까 러시아 문학 읽기 강좌도 열고 계시던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강의는 뭐 여기저기서 계속하고요. 부정기적이긴 한데 이제 섭외 오는 강의는 다 나가고 있고요. 생별을 위해서. 책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블로거 활동도 계속하고 있고 저는 뭐 특별히 TV 예능 같은데 나가는 건 아니어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 근데 그 수많은 글과 강의를 어떻게 다 소화하세요? 아 저는 제 딴에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제 세배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잘 나가는 인문학자들 가운데 강의들 외부 강좌들 일주일에 막 열다섯 개 막 이렇게 행사 이것도 행사인가니까 그렇게 강의를 나가시고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거에 비하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근데 생계를 위한 강좌인가요? 생계를 걱정하실 거는 지나신? 저요? 네. 저는 따로 대학에 적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의가 생기고요. 원고료가 책값이고. 아 원고료 받은 거는 책을 사셔야 되고 저는 사실 이현우 선생님은 책 안 사시는 줄 알았어요. 출판사에서 다 보내주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거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었는데 집에 책이 일주일에 한 200권이 와가지고 어디 쌓아둘 데가 없어서 주변에 다 나눠주면서 살고 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작년 말 정도부터 이제 출판 평론가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뭐 평론가들이나 언론사에 이렇게 배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책들이 오는데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2, 30권? 그 정도고. 상당한 분량이네요. 그 정도 분량을 제가 사요. 그래서 작년에 요새 연말 소득 신고하는 것 때문에 알게 된 건데 작년에 제가 한 3, 4천 정도로 샀어요 책을. 3, 4천만 원어치 책을. 네. 원. 권위 아니라 원. 이게 대외비였는데 소득 정산하는 바람에 이게 다 들퉁이 나가지고. 그런데 책상계에 왜 소득이 나오나요 그게? 아니요. 신용카드 상품에서. 신고라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필요 경비로 좀 빼려고 하니까 그거를 좀 사실. 종합소득세 같은 거 할 때. 종합소득세. 안 그러면 이제 소득이 많은 걸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소득을 줄여야 세금이 약간에도 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지출이 많았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뒤졌더니 이게 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 많은 책들을 다 어떻게 하세요? 집에 쌓아두시나요? 네. 쌓아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그냥 어떻게 좀 정리는 하지 않으시고요? 논의가 안 되고요. 주기적으로 뭐. 그래서 방에 있는 책 못 찾아서 이제 세 번씩 사고.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냥 다 두세요 거기다가? 지금은 처치곤란이어서 여름에 지금 계획은 이제 다른 작업실로 이제 좀 옮겨두려고 하는데 아직은 이제 그냥 쌓아두고 있고요. 이건 몇만 권이 쌓여있는 셈이군요? 몇만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한 2만 권 안 될 것 같은데. 몇만 권 맞는데요. 2만 권. 이사 못 가시겠어요. 그러게요. 조금 어렵죠. 이사쯤 업체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저희 집에도 와서 보고 돈 계산할 때 이건 좀 더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많은 것도 아닌데도. 저는 그래서 그때 되게 후장이사할 때 견적 받잖아요. 그때 저는 이사할 때 여러 군데 좀 문의를 했었는데 책이 좀 문제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괜찮다고. 우린 만오천 권 했다고. 그런데 그때 민주당 정동영 의원 이사를 했는데 그 집이 만오천 권이었대요. 제가 그때 만 건 조금 남짓이었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이거 괜찮다고. 그런 업체가 있고. 그런 업체로 했었어요 제가. 서민 선생님이 요새 mbc 베란다 쇼에 출연 중이시고 매일 텔레비전에 지금 나오고 계신 거죠 얼굴이. 저는 드디어 제 갈 길을 찾으셨구나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갈 길은 기생청 연구고요. 왜 갈 길은 갈 길을 왜. 아니요. 저는 언젠가는 방송으로 뭔가를 큰 사고를 내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저는 방송에 적합한 사람은 사실 아니에요. 목소리도 좀 그렇고 말도 이런 게 많아요. 말하려다가 아니에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아요. 그게 언젠가 예능에서 통할 거예요. 그게 지금 통하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얼굴이 압도적인 느낌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이게 굉장히 시사 뭐죠. 가벼운 시사 이야기에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칭찬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굴이요? 생김이? 네. 생김이 생각하다. 그만이세요? 아닙니다. 저 최근에 서민 선생님 블로그에 들어갔다가 그 글을 봤어요. 그래서 누군가 닮았다는 이야기를 사진이 딱 올라와 있는데 이분이 서민 선생님 굉장히 똑같이 생겼는데 하고 생각했는데 주진동 기자 사진을 닮으셨더라고요. 비슷한 이미지죠? 네. 약간 여기 볼 살만 살짝 들어가시면 똑같을 것 같아요. 저도 전 줄 알았는데 남대로 오죽하겠어요. 인물과 사상에도 글을 계속 쓰고 계시죠? 아 지난달에 그만뒀어요. 아 지난달까지 쓰셨고. 지금은 이제. 네. 이제 이제 연구와 예능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느 시점에 저는 그 기억도 나요. 그 마테우스가 이제는 좀 연구 좀 하겠다라고 돌아가고 그 다음부터 막 상도 타고 막 뭐 연구 업적으로도 막 앞서가고 전 사실 믿을 게 서민 선생님밖에 없었거든요. 원래. 아 이 기생충 같은 책 이런 좀 대중적인 책을 쓰면서 연구 업적은 좀 부족한. 이게 약간 제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이 같이 손잡고 가야 되겠다 했는데 막 무슨 연구로 상 타고 뭐 보인 무슨 국제학술지 같은 데 글도 내는 것 같고 그 다음부터 제가 안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저도 근데 그 연구를 하게 된 동기가 사실 선생님들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아유 분위기 이상해지는데 아니 그 전에 아우 죽겠는데 그런 걸 쓰셨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저한테 위로 비슷하게 메시지를 선생님 글에 남기셨는데 저도 연구 업적 때문에 고민이 많다. 딱 그렇죠. 저도 그 말 듣고 굉장히 기뻤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 더 있구나. 선생님 같은 훌륭한 분도 그러는구나. 그랬는데 어느 날 경북대 정교수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뒤져봤더니 정령 보장도 받으셨더라고요. 아 예. 그때 제가 받은 배신감은 정말 저는 그때 제2명 때마다 막 떨고 있었어요. 막 떨면서 어떡하나 제2명 넘겨야 할 텐데 이러는 와중에 선생님이 그걸 소식을 듣고 저는 많이 놀랐죠. 그래서 안 되겠다. 정말 믿을 건 연구밖에 없다. 아 그렇군요. 영향을 주고 저는 제2명이든 정년 보장이든 난 학교 최저 기준으로 늘 올라갔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막 상 타고 아 이거 딴 얘기로 가겠습니다. 자 인터넷 서평을 쓴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두 분이 다 알라딘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 굉장히 유명한 서평가로 활동을 하셨고요. 저는 지금은 옛날 같지는 않지만 명백히 알라딘 서재의 시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중간중간 알라딘 서재가 좀 우여곡절도 있었고 어떤 사람이 떠나는 몇 가지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저는 알라딘 서재에 이번에 들어가 보고 제 즐겨찾기 서재를 찾아보니까 딱 네 분이 있더라고요. 원래 다섯 분이었는데 한 번 그만두신 것 같고 마테우스, 로자, 제이드, 플라시오 딱 네 분이 제가 예전에 즐겨찾기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활동 경력이 있으신 거네. 그렇죠. 이름 얘기하는 게 제가.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극성기를 누렸던 게 한 2007, 2008년 정도 아니었나 싶고요. 알라딘 서재의 영향력이랄까 제 느낌에는 그랬었는데 알라딘 서재의 시대 한때 두 분이 누렸던 엄청난 권위 같은 거 약간은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우 선생님. 네. 그거는 맞는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던 분들이 아마 전성기 때는 제 어림짐적으로는 한 1, 20분 정도는 경쟁적으로 막 이렇게 포스팅도 하시고 네. 순위도 자기들끼리 마테우스는 특히 그 순위에 민감한 글을 많이 올렸었어요. 그때 이제 30위 턱걸이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매주마다 네. 뭐죠? 포인트 적립해 줬던가요? 30위 안에 들면 5천 원을 줬어요. 5천 원 적립. 인기가 많이 서재 순위인 거죠. 인기 순위 글 많이 쓰고 댓글 많이 달리고 갈라디는 서재 지수가 있는데 이제 뭐 댓글이나 아니면 포스팅한 거를 다 이렇게 점수화해요. 그래서 이제 서재 지수를 가지고 매주 이제 활동량이 많은 사람 30위. 그거 이제 조금 과열돼가지고 없어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올라가기 전에 뭐 일요일 밤이든가 막 급조해가지고 막 그 포스팅을 많이 하고 뭐 그런 부작용 때문에 없어지긴 했는데 여하튼 그때 주로 활동하시던 분들이 지금 다 뭐 다른 곳에서 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지금 좀 침체되어 있다는 뭐 그런 인상을 이렇게 좀 받죠. 거기 활동하던 분들 중에서 이렇게 등단하신 분도 계시고 하나 둘씩 책을 내고 그러셔서 되게 좋기도 하고 저는 그때만 해도 제가 저서수가 제일 많았는데 하나 서재인 서재하시는 분들이 하나 둘씩 책을 내면서 이제 점점 떠나고 이렇게 더 많은 좋은 책을 많이 내고 예를 들면 이제 송수선 씨 같은 분이 있거든요. 수선 클라인 수선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저를 또 멀리하는 걸 보면서 과연 서재란 무엇인가 이 서재 간의 친분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사실 저기 뭐 로자님도 사실은 내가 늘 말하는데 제가 제 밑에 좀 있었어요. 항상 조선님은 서재 지수나 이런 거에서 항상 제가 위에 있었는데 어느 날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이 사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좀 방황하다가 지금은 이제 인정하죠. 형님 서재 지수로는 마테우스 서민 교수님은 사실 서평도 재밌었지만 일상적인 글쓰기가 더 인기가 있었고요. 저는 사실 이 그때그때 다 본 것 같아요. 결혼 승진 뭐 어쨌든 매일매일의 고민 이런 거 일상적인 이야기 좀 독특한 영역을 구축하셨던 것 같은데 특별히 그런 뭐 어떤 이유가 있나요 자기 글쓰기 제가 처음에 알라린 서재를 좀 늦게 들어왔어요. 남들 이제 정착이 다 되고 들어왔고 그래서 3개월 동안 댓글이 하나도 안 달리는 그런 글만 썼었어요. 정말 그때 외로웠는데 어느 분이 댓글 달아주면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런 글을 올렸는데 저는 그러고 사실은 옛날부터 이렇게 뭐냐 세계문학 전집 있잖아요.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다 안 읽고 지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컴플레스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알라딘에서 1등을 해서 이제 그 컴플레스를 좀 풀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다들 뭐 책은 다 많이 읽으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근데 어차피 서평은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잘 써갖고 담달은 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 일상을 다룬 페이퍼 뭐 이런 거 술일기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통해서 한번 정산에 도전했는데 그게 먹힌 거죠. 술일기가 굉장히 썼어요. 술일기. 정말 그게 대단한 게 저 생각해도 매일 마시면서 매일 이렇게 새로운 아이템을 꺼내서 이렇게 글로 쓰는 게 매일 술 마신 얘기를 적고 그렇죠. 이제 결혼 이후에 못하시게 된 거죠. 그렇죠. 결혼 이후에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뭐 삼류 소설이라고 이제 알라딘 서재에 나오는 사람들을 다 등장시켜서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그걸 또 이제 그게 또 인기를 끌면서 그건 댓글이 무시무시하게 달렸었어요. 거기 등장하는 본인들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도 넣어달라는 그런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정상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말 기분이 좋았고요. 그 후부터는 이제 그 레전드 위치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다 열심히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결혼 이후에 근데 이렇게 쭉 좀 기우신 거죠. 결혼 이후보다도 이제 그 연구. 아 연구. 아 연구에 몰입 몰투하시면서 김두식 사태. 아니 김두식 선생님한테 봐도 충격 때문에 연구를 시작하면서 2007년부터 연구하면서 이제 글이 점점 줄어들었죠. 어쨌든 독특한 세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알라딘 서재라고 하는 일종의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었고 오프 해서들도 가끔 만나고 네. 알라딘 마을이라고 불렀고. 블로그화를 인터넷 서점 중에서는 제일 먼저 또 했던 걸로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라딘어들. 맞아요. 충성도가 조금 그래도 높게 유지가 돼서 그런 뭐 인사 위상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뭐 기억에 남는 댓글들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오래 활동하시면서 이런 댓글들 참 재밌었다. 글 쓴 거에 대한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조금 무거운 글들을 보기에 그런 걸 주로 이렇게 포스팅해서 그런지 재밌는 댓글은 별로 없었고요. 서민 선생님은 뭐 좀 많으시죠? 언쟁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논쟁은 몇 번 있었는데. 번역 문제 제기하시고 그랬을 때 좀 굉장했던 적이 있었죠. 오역 관련으로 조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알라딘 비정규 노동자 문제 불거졌을 때 그때도 조금 크게 떠나시기도 했었고 어떤 분들이. 네. 많이 좀 떠나셨죠. 한 두 차례 정도 이게 이민 비슷하게 이민 물결 비슷하게 이제 빠져나가셨는데 제 기억에는 두 차례 정도 이제 알라딘어들이 다수 조금 옮기시거나 활동을 중단하거나. 하나 더 언급하자면 중복 리뷰 가지고도 한 번 크게 한 번. 최근에도 다시 또 불거졌어요. 다시 불거졌어요. 중복 리뷰가 뭔가요? 그게 온라인 서점이 여러 군데 있는데 리뷰 같은 리뷰를 이제 중복해서 여러 군데 같이 올리는 거예요. 요즘 문제 되는 거는 이제 신간 서평단이라고 해서 책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 리뷰를 이제 다른 인터넷 서점에도 올릴 수가 있느냐 이거는 약간 도덕적인 문제 아니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조금 갈라져가지고 이제 논쟁 같은 게 있고요. 그 전에도 이건 이제 2차 논쟁인데 1차 중복 리뷰 논쟁이 한 번 있었고 그때도 이게 인터넷상의 논쟁이라는 게 되게 그렇지만 좀 이렇게 감정들이 많이 상하게 되죠. 진행되다가.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부상자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그만두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사람들한테 실망해서 떠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서재 사람들끼리 싸우는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비밀 댓글이 무숭히 달리는데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과연 뭐라고 하는 것일까. 내용을 읽을 수 없는. 내용이 다른 사람 모두. 그게 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 댓글이 이제 어떤 싸우는 사람한테 가서 제가 나빠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볼까 봐 비밀 댓글로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힘과 용기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그렇죠. 어떻습니까. 서민 선생님은 뭐 기억에 남는 댓글 같은 거 반응. 기억에 남는 댓글이 이제 그 당시 지금은 안 계시는데 나스 꼴리니코프라는 그런 아이디 되게 유명한 점수지 높았던 분이 저한테 이제 첫 댓글로 글을 잘 썼다고 되게 해줬을 때 너무 초창기. 그게 인생의 첫 번째 댓글이었기 때문에. 재미있는 댓글이 아니라 가장 재미있는 댓글이.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지금도 참 감사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좀 큰 다음부터는 그분이 댓글을 달아도 시큰둥하게. 네 뭐 이렇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 그러니까 겸손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점수가 높으니까 이제 좀. 점수에 인생을 걸은 다들 그렇죠. 자기 말고 좀 주목할 만한 서평자 블로거. 이건 꼭 알라딘에 국한된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독자로서 서평을 쓰는 분들 중에 좀 눈에 띄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온라인 서점은 잘 모르고요.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지. 알라딘은 익숙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대충 이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누가 활동을 하고 누가 이렇게 괜찮은 리뷰를 올리고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다른 데는 잘 모르겠다고 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블로거들은 대부분 알라딘 어들인데 지금 다시 컴백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파란여우님 같은 분들의 서평주입 두 권을 내셨고 알라딘 스타 중에 한 분인데 윤미화 씨 또 파워블로거였고 그 다음에 물만두님이라고 제가 본명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홍윤 씨 주로 장르 쪽 소설 읽고 추리 소설 쪽 리뷰를 쓰셨고 원래 약간 투병 중이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세상을 떠났는데 이후에 알라딘에서는 추모 문집도 내고 아예 리뷰 상도 만들었어요. 물만두 리뷰 상에서 이제 장르 소설에 대한 리뷰 가운데 이제 선정해가지고 매년 진행되는 거예요? 매년 하죠. 제가 장르 문학을 제가 잘 안 봐서 그러긴 한데 하여튼 그 정도의 뭐랄까 그 어떤 흐름 같은 걸 이렇게 만든 리뷰어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좀 잘 아는 리뷰어들 중에는 활동가 중에는 예전에 그 초창기에 바람구두 님이 있었잖아요. 지금 황해문화 편집장 하는 전성원 전성원 선생님 트위터에서 열심히 글을 쓰고 계시고요. 호민수 선생님 어떠세요? 이 주목할 만한 블로거 자기 말고 또는 서평자 누가 있었을까요? 저 말고 특별히 주목할 줄 알아요. 제가 저런 대답 남을 줄 알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저기 다락방 님이라고 있어요. 다락방님 아세요? 네. 저도 몇 번 알라틴에서 만난 적 있는 이름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다락방님. 그런데 다락방님 서평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책을 읽다가 그 남자의 손등에 털이 나 있었다. 그러면 난 털이 싫어 이런 딱 제 스타일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서평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책에 줄거리 같은 거 얘기하면서 깊이 들어가는 거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좀 쉽게 저한테 잘 다가오는 서평이 좋아요. 그런데 다락방님이 그런 서평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인터넷 서평의 장점 같아요.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서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무게 잡고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자기 색깔이 그냥 들어가면 되네. 자기 눈으로 보고 얘기하면 되네. 그러니까 그런 게 여러 가지로 보완을 좀 해줄 수 있는 거죠. 책의 이런저런 면들을 다 뜯어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처음에 그리고 옛날에 책 읽기를 시작하고 글을 서평을 쓰면서 이런 식으로 한 몇 년만 지나면 좀 어려운 책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본론 같은 거. 이런 어려운 책도 소화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고 굉장히 괴로웠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어려운 책을 읽으면 이 책의 핵심은 뭐다라는 게 딱 머리에 떠올려야 되는데 전혀 모르겠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깊이는 포기하고 그냥 뭐 그때부터 제가 이제 좀 겉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러고 저는 그리고 의학책 서평을 되게 좋아해요. 아니 서평을 많이 쓰진 않았지만 의학책을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의학책이. 그런데 의사들이 의학에 관한 이제 그 고민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우리 의대생들한테 물어보면 하나도 안 읽더라고요. 그런 거를. 원래 그런 책은 의대생이 주로 읽어야 되는데 주로 일반인만 읽는다는 그런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평자 얘기하는데 얘기를 안 맞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요. 늘 제가 가진 편견이 의대생들 참 책을 안 읽는다고 생각을 늘 해왔고요. 사실이 사실이. 19세 때부터 어떤 전문 직역의 세계에 던져진 애들이 외워야 될 건 너무 많고 공부해야 될 건 너무 많은 상태에서 법조인들도 정말 정말 안 읽거든요. 법조인들은 매일 자기들이 기록을 읽고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읽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다른 책들을 안 읽는데 의사 선생님들 중에 참 특이한 존재들이 요새 좀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책을 쓰는 양반들 하지연, 서천석도 그렇고 서민 선생님도 그렇고 좀 특이한 존재였던 거죠. 의대 안에서. 그렇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거 학생들이 읽으면 정말 좋은 의사가 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책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추천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추천도 많이 하는데 학생들한테 교양 수업에 읽게도 하시고 네. 읽게도 하는데 애들이 읽고 나서 괜히 읽었다. 재미없다.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안 읽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때 좀 책 좀 읽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책 읽는 건 아예 이제 물건도 간 것 같아요. 애들이. 아, 그렇죠. 시간이 없다는 것도 사실은 좀 아닌 게 애들이 그 옛과 인연은 충분히 책을 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읽더라고요. 네. 그때 또 좀 잠깐 동안에도 놀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인연은 근데 놀기에 너무 긴 시간인데 사실은 놀고 근데 애들이 책 안 읽고 놀더라고요. 책의 시대가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 그 서평자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민 선생님 아, 저는 근데 아직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자책은 아무리 종을 붙이려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만 안 되는 게 아니라 10대들도 전자책은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지면서 살짝 넘기고 책을 이렇게 쥐어보는 그 그립감? 이런 것들. 근데 그건 저는요. 그냥 소수의 책 읽는 사람들 얘기고 어떤 의미에서는 활자의 시대 자체가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책 읽는 사람 숫자가 너무 줄고 있고요. 출판계는 지난 4월이 저는 해마다 철마다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제 놀라지도 않은데 역사상 최악의 불황이었고 제일 책을 못 팔았고 이런 얘기들을 다달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좀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좀 그런 생각하면 좀 불안하긴 하죠. 근데 그러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미래가 없다. 원래 책이라는 게 사실은 과학하는 사람들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을 읽어야지 그 논문을 잘 쓸 수가 있어요. 제가 갑자기 연구로 뜬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연구, 실험은 잘 못해요. 제가 쥐 잡고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근데 글은 좀 되는 글은 되니까 그게 별거 아닌 데이터를 포장을 논문으로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그냥 고찰 같은 거 쓰는 거 정말 완전히 손이 날아다니게 쓰거든요. 그런 능력을 깨닫고 정말 이래서 책을 읽어야 되는구나. 듣자고 읽은 보람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 이 공개 논문 쓰기 책을 쓰셔야겠는데? 아니, 논문 쓰기를 책을 따라 읽을 필요가 없이 그냥 소설책만 많이 읽으면 그냥 논문은 저절로 잘 써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2011년에 그 12편의 논문을 쓸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그... 제가 들어본 자랑 중에 가장 살벌한 자랑인 거 같아요. 1년에 12편 쓰신... 2011년이 그랬군요. 승진을 바로 앞둔 시기?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도 아닌데. 그것도 아닌데 그냥. 아니, 한 번 이게 탄력이 붙으면 계속 쓰게 돼요. 그래서 올해 목표가 올해가 2013년이잖아요. 13편이에요, 올해 목표가. 이거 정말 훌륭하신데. 정말 놀라. 어떻습니까? 활자의 시대. 네, 저도 뭐 그런... 위기인 건 맞죠. 추세는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저도 서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책 세대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북만 하더라도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는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반 지능이. 그러니까 미디어 세대들이. 그게 책이 3차원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미디어가 2차원이고 뇌 활용 부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적어요. 그러니까 TV를 본다거나 그다음에 게임을 한다거나 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그렇게 뇌를 방치하면 이제 말 그대로 백치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 세대 전체가 내지는 이제 인류 전체의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대세라 하더라도 저는 좀 뭐라 해야 할까 좀 비관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죄송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직도 책은 교과서 배울 때 책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전자로 바뀌지 않는 한 책의 시대는 계속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처음에 어떤 접하는 매체로서의 책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교과서도 전자적인 매체로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지 않나요? 움직임이 있지만 되려면 한 10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시행착오가 있어가지고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원래는 이제 가방 없는 학교 맞아요. 그런 걸 하려고 그랬어요. 벌써 이미 나왔습니다. 자기 애들 무거운 가방 메고 다니게 하기 20년 아니고 훨씬 빠를 수 있는 지금 저는 최근에 본 프로그램에서 치매에 관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서 지금 일반 지성이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뇌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일단은 TV 틀어놓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라디오 듣는 거 그리고 그 다음이 일기 쓰는 거 그 다음이 책 읽는 거 그 다음이 소리내서 책을 읽는 거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더 많이 쓰는 단계가 되는 거죠? 네. 단계적으로. 제일 낮은 거고 그게 수면 상태보다 조금 높대요. 텔레비전 보는 게. 그러니까 TV 보는 아이들이 거의 백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으면 뇌가 아주 그냥 미끈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사게 된다는 이야기. 영화 아일랜드라는 거 보면 복제인간들을 만들어서 장기 이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복제인간들이 생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로 게임 같은 거를 막 시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점점 복제인간화처럼 되는 것 같아서. 게임을 하는 동안에 뇌에 거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뇌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그런 거 부끄러운 게 있었거든요. 인터넷 휴대폰으로 고수도불 치거나 이러면 숨기고 쳤는데 요즘은 막 당당하게 치더라고요. 심지어는 버스 안에서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막 핸드폰 스파크 맞으면서. 저희 잠깐 쉬었다가 계속했으면 좋겠는 게 이유가 우리 오늘 서민 선생님이 계속 책상을 치고 계셔가지고요. 책상을 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책상을 치면 이게 울려가지고 뒤에 우리 유PD가 굉장히 괴로워하는 얼굴이 저한테는 보이더니 이거 한번 이렇게 칠 때마다 재미있는 잠깐 쉴까요? 네. 잠깐 쉬고 두 분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책 분야, 서평 분야. 이제 쉬고 들어와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분야가 좀 있겠죠. 모든 책을 다 읽고 모든 책에서 다 쓰실 수는 없는 거니까 역시 이현우 선생님도 한번 특별히 나는 이런 분야에 아마 인문사의 분야 주로 리뷰하신 거잖아요. 그걸 많이 쓰게 되고요. 그게 또 제가 시사 주간지의 리뷰를 몇 년 계속 쓰다 보니까 그 잡지 성격에 조금 맞는 책으로 고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자연과학 쪽 교양서나 이런 쪽을 쓸 일은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학술서도 아무래도 제가 읽더라도 이제 뭐 서평 같은 거는 쓰게 되지 않고요. 뭐 그런 제한이 좀 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좀 다양한 분야를 좀 다루고 싶어가지고 의도적으로 미술 잡지 쪽에도 건축 잡지였는데 그쪽에 한 2년 정도 서평을 연재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조금 의도적으로 다른 분야 책을 좀 읽고 싶어서 아 그럼 이제 그런 분야 리뷰를 좀 하면서 일부러 책을 읽게 되는 네. 그리고 과학 쪽 책들도 그러니까 뭐 주간지가 아니고 이제 다른 분야의 청탁일 경우에는 이제 그런 쪽을 일부러 조금 읽으려고 하고 초창기에는 근데 너무 무서운 리뷰어라고 이 편집자들이 떨었다는 얘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특히 번역의 잘못 같은 거 막 지적하고 그래서 막 체대에서도 그랬다는데 로자한테 걸렸다 망했다 뭐 이런 그런 의혹이 네. 지금 좀 된 일이긴 한데 그 고소당한 적도 있었어요. 명예훼손으로 네. 오역을 지적을 했는데 알렉트인에서는 약간 스캔들 중에 하나였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몇 명이 어떤 책으로 그랬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책은 지금 절판됐고요. 제가 저는 리뷰 딱 한 줄 썼어요. 40자리 리뷰여가지고 당신이 뭘 상상하든지 그 이상의 오역을 읽게 될 것이다. 명예훼손으로 저는 처음 경찰서 가서 조서도 써봤어요. 아니 근데 그런 내용으로 남겼다고 경찰서 가서 조서도 꾸미고 아니 고소하면 어차피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40이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무협의는 받으셨죠? 네. 무협의 받기까지 그래도 고생을 하신 심한 고생은 아니었고요. 검사실도 이제 학위증명서 보내고 이런 것까지는 해봤어요. 진짜 박사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평할 만한 자격이나 이런 게 있는지 그걸 확인한다고 치졸하다. 그걸 나쁘게 생각할 건 없는 게 검사가 무협의 결정문을 쓰려고 할 때 근거를 달아야 되잖아요. 검사도 그럴 때 이제 학위증명 필요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위가 그럼 학위가 없으면 그건 아닌데 몰에도 적어야 되는 거죠. 몰에도 검사가 적어야 되는데 박사학위도 있고 인문학 분야의 박사고 번역이나 외국어에 대한 그게 있고 하는 걸 적으면 설득력이 있게 되니까 하는 거고요. 아마도 박사학위 없는 사람이라면 다른 몰을 또 찾았겠죠. 예전에 이런 리뷰들을 많이 해왔었고 갑자기 무슨 검사 입장 변명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일도 겪으셨고 네. 그리고 제가 이름이 뭐 그런 일들 때문에 이제 뭐 오역에 대한 비판 때문에 조금 알려지긴 했는데 그래도 오해도 좀 많이 샀고요. 그래서 출판 편집자들이 좀 경계하거나 심지어 미워하는 편집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판, 인문출판 쪽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어렵게 번역해서 책을 냈더니 그게 망쳐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역서처럼 이제 얘기를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책은 저는 몇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경우는 저는 이제 독자 입장에서 가령 좋은 번역인데 오개티가 있는 번역 사람들이 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건 가능한데 그런데 그거 교정하면 되잖아요. 이제 원래 출판사에서 이렇게 종업표 같은 걸 이렇게 올리듯이 그냥 독자들끼리도 좋은 번역이지만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거 잘못됐으니까 우리 서로 이제 품앗이 교정을 해주는 거죠. 책으로 이제 그게 다시 나오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인문서를 이렇게 잘 더 찍게 되진 않잖아요. 이쇠를 찍기가 어려워요.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그게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생각이 돼요. 일종의 이제 독자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조금 오역이 좀 많은 하지만 나쁘진 않은 그런 책들은 좀 더 많이 교정 작업이 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저는 안 나오니만 못한 책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번 나오면 이제 다른 출판사에서 출간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한 번을 이렇게 망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고소권까지 갔던 책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책도 나와버리는 바람에 그 저작권 판권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출판사에서 내지 못해요. 나중에 이제 다른 출판사에서 다시 나오긴 했어요. 같은 출판사인데 아무튼 다른 번역은 다시 재번역해서 이렇게 나오긴 했어요. 그런 책들에 대해서는 저는 가차 없는 어떤 뭐 이렇게 비판과 이런 게 있어야지만이 좀 경계할 거라고 생각해요. 역자도 그렇고 출판사도 그렇고 그게 이제 제가 오역에 대해서 이렇게 시비를 이제 좀 많이 걸었던 때 가졌던 생각이에요. 그런 노력으로 해서 좀 번역이 좋아지지 않았나요? 그런 뭐 전반적인 건 잘 모르겠고 이제 일부 편집자들이나 번역자들한테 나중에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로자가 읽을지 모르니까 한 번 더 봐야 된다고 그런 뒷얘기는 들었어요. 저는 사실 번역에 대해서는 되게 좀 관용적인 게 저는 되게 고맙다. 내가 영어로 읽어야 될 책을 이렇게라도 번역해서 진짜 고맙다라는 마음 때문에 어지간한 오역에 대해서는 그냥 나의 시간을 벌어준 값이다. 어차피 오역은 피할 수가 없고 그런 마음이 저는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문제적인 좀 망친 책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말하자면 일반 상품으로 치면 이제 불량품이에요. 클레임을 제기해야 되는 환불해야 되는 책이라는 건 또 그렇게 되긴 어렵잖아요. 그 정보를 조금 공유하는 거죠. 가령 약간 극단적인 비유인데 중국에서 멜라닌 분유 파동 때 그런 거는 유해한 거잖아요. 안 사먹어야 되는. 그거를 정상적인 가격에 판매한다는 거는 이거는 일종의 범죄. 그건 극단적인 경우지만 어떤 책인데 가령 정반대로 번역해놓고 엉터리를 번역해놓고 심지어 발췌 번역 뭉퉁 떼먹고 이런 책들이 사실 있어요. 없지 않은데 근데 소비자가 독자가 모르고 구입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번역인데 서울 학생들은 괜찮은데 제가 지방에 강의 갔을 때는 지방 학생들은 자기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 못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젊은 시기에 마른 시간을 그렇게 보냈어요. 머리가 나빠서 이해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불량 제품을 구입하여서 고생하는 것도 억울한데 자체까지 떠안게 되는 건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인문학사 철학사 같은 경우에는 단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단어의 의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원문 자체의 의미가 되게 중요해서 번역하는 사람이 그걸 굉장히 고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부주의하게 그냥 통상적으로 번역이 되는 대로 그냥 한 번역문들이 있고 저는 그런 책을 고를 때 로자님 서재에서 도움을 받는 바가 되게 커서 그 평가에 읽을 만한 책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래서 제가 어떤 인문학서를 고르게 될 때 그 책의 밑에 로자님의 서재가 걸려있으면 되게 반가워요. 이걸 알아볼 수 있겠구나. 사도 되는구나. 네. 그런 거. 세긴 센 거예요. 그렇게 치면. 권력은 권력이 있는데 권력 환경의 문제도 좀 있지 않을까요? 한 달이라는 기간 안에 해야 된다는 건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것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 환경이 바뀌기 위해서라도 문화 자체가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양질의 번역이 나오고 그래야지 번역자가 제갑의 대우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을 정도로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번역의 질이 어떻든 간에 그냥 책으로 내면 그다음에 그냥 찍소리 없이 읽힌다라고 하게 되면 번역자를 잘 대우를 안 해주겠죠. 그때 고소하신 분이 출판사예요? 아니면 번역자예요? 번역자. 번역자가 좋구나. 국내에 지금 소개되고 있는 인물학자들이 적지 않은데 대표적으로 우역되고 있는 아무래도 스타 학자들이 많이 소개되고 하는 와중에 왜냐하면 인지도가 없으면 읽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저도 안 보게 되니까 그게 어떻게 번역되는지 잘 모를 텐데 가령 랑시에르 같은 프랑스 철학자 같은 경우도 차크 랑시에르? 네. 굉장히 좀 문제가 됐었고 저도 슬라브의 지젝 같은 경우 저도 공역에도 참여하고 그랬었는데 번역서들이 다 좋지는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책들이긴 해요. 어려운 책들인데 그만큼 이제 잘 읽을 수 있게 번역되는 게 중요한데 현실적인 여건이 좀 그렇지 않았던 거죠. 네. 서민 선생님은 어떤 분야? 뭐 굉장히 닥치는 대로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과학 분야에 대해서 약간 써야 된다는 그런 약간 사명감 같은 게 있어서 과학 분야를 좀 많이 썼던 것 같고 그리고 과학 소설 같은 건 더 좋아서 쓰죠. 의학 스릴러 이런 거. 작년에 예를 들면 제노사이드 같은 거는 제가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때 이제 뭐 번역 문제 이런 것도 좀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책이 재미있으니까 그냥 다 읽혔고 그 소설은 또 약간 인문학하고는 좀 다른 면도 있잖아요. 네. 소설은 괜찮은 부분이 있어요. 새롭게 다른 소설이라 하더라도 설사 번역자가 새로 개작한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저는 아는데 마련 베르나르 베르베르 같은 작가 국내에서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랬는데 그 역자가 많이 조금 첨삭하고 그래요. 그래요? 원문보다 더 나아요. 그래서 프랑스 판하고 한국어 판이 좀 다르고 한국어 판이 더 나은 한 번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 작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 그거 알고 있으려나? 그렇다는 걸? 내막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역자가 문의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좀 교정한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오형 문제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노사이드 같은 거 재밌게 보셨고 그리고 저의 이제 제가 지금까지 나온 책 중에서 가장 전문성을 발휘했던 게 기생충 우리들의 동반자라는 책이 2011년에 나왔었어요. 그 책 서평을 제가 썼는데 알라디나 쓴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이거 쓰려고 지금까지 썼나 이런 생각이 할 정도로 전 좋았던 게 기생충 분야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쓸 수 있었고 문제는 기생충이 별로 안 나온다는 게 아쉬운 점이고 잘 안 나오고 잘 안 읽히고 요새 참 안 팔리고 라고 하는 표현은 참박하다고 안 읽히고 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처음에 2002년에 연구업적 대신에 책만 써서 살라고 기생충의 변명이라는 걸 썼었고 2004년에 대통령과 기생충을 썼었거든요. 베트남과 기생충이요? 대통령과 기생충 대통령과 기생충 대통령과 기생충 대통령과 기생충 그걸 썼었는데 그때 느낀 건 사람들이 별로 기생충에 관심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기생충을 잊고 살았는데 2011년에 나온 그 책이 되게 잘 팔리는 바람에 선생님이 쓰신 책이? 아니요. 제가 쓴 게 아니라 리뷰로 쓴 책이요? 제가 리뷰 쓴 책이 리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책이 워낙 훌륭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기생충 책도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갖기 시작했고요. 일단 그 책이 이제 폭풍이 지나간 시점이 되면 저도 기생충 책을 멋지게 한번 써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준비하고 계신 거죠? 저는 언제나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사실 학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죠. 책 한 권 별관인 교양서라도 쓰는데 드는 노력이 사실 상당하잖아요. 어떤 때는 1년이나 어떤 때는 3개월 이상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학계에서 교수님들이 논문 쓰기 힘들어지면 자기 강의한 거 대충 모아가지고 책 한 것씩 내고 논문 실적을 하던 나쁜 과거 때문에 이 책 교양서들에 대해서는 우리 학계에서 참 전혀 인정 안 해주는 그런 문제. 논문 한 편 정도 쳐주면 다행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술서는 300점이고 논문도 300점인데 교양서는 30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 책에 늘 각주를 달고 그런 이유가 교양서지만 난 이거 학술서다라고 우기려고 하면서 사실 버텨온 부분이 있는데 좀 철양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 학교니까 물론 봐주기도 하고 제가 이것도 논문 한 편으로 쳐주시면 좋은데 이런 왜 한없이 약자가 된 그런 게 있어요. 밖에서는 잘 생각 안 해요. 사실 서민 교수님도 늘 이 문제에 부딪히면서 살아오신 거잖아요. 어느 시점에 접은 거고요. 그냥 이 장사 그만하고 차라리 논문 쓰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너무 전문적인 분야로 빠지신 것 같은데. 기생충의 변명 같은 거 딱 봐도 이제 학술서라고 우길라 그랬거든요. 제목에 기생충을 넣는데 그런데 그게 학술서 인정이 안 되고 점수도 너무 철양하게 30점밖에 못 받으니까 이걸로 이제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제가 보기엔 제목이 문제였던 게 아닐까. 그럴까요? 네. 좀 더 학술적인 뭔가 냄새를 풍기는 제목이었다면 네. 무슨 곡살이 들어가거나 기생충에 대한 거니까 이론이 들어가거나 그건 정말 이제 다섯 권 팔기로 마음 먹은 거죠. 그건 전혀 요새는 소설도 이론이라는 제목도 한 소설들이 나와서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건 또 달리 얘기하면 아까 이현우 선생님 지적하신 번역의 문제도 우리 학교에서 사실 번역에 점수를 안 주잖아요. 많이 절반밖에 안 주고 하다 보니까 규향서 번역서가 이제 다 평가 절하돼서 네. 평가 절하돼서 점수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무슨 점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진하려면 예를 들면 논문 한 편에 100점이라고 그러면 500점을 채워야 1000점을 채워야 승진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교수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게 인문 교양시장에서 교수들이 사라진 이유죠. 왜냐하면 교수들만 사라진 게 아니라 그 밑에 대학원생들도 다 같이 사라진 거 박사들도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책을 3천 권을 팔면 300만 원 겨우 벌잖아요. 그런데 300만 원 벌려고 몇 달을 쏟아버서 책을 썼는데 학교에서는 논문을 인정 못 받고 그런데 논문은 요새 한 편 쓰면 학교에 따라 500만 원도 주고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훨씬 남는 장사이고 학자로서 살아남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되고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안타까운 얘기죠. 네. 안타까운 일이고 저는 황선생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블로그 활동 안 하시나요? 저는 안 합니다. 아까 개인적으로 잠가 놓고 혼자 이렇게 끄적이는 공간은 있는데 그냥 블로그 한다고 하기에는 좀 뭐하는 소설가가 블로그 운영하는 게 참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는 소설가 한 분도 가짜 이름으로 이렇게 막 하다가 결국 이제 그것도 이제 닫아버리시고 막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알라디너 중에서 알라디너 중에서 등단을 하게 되는 경우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남의 글을 막 잘 비평하던 분이 이제 자기 소설 자기 책을 내니까 이제 더 남을 비평 못하게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가끔 알라디너 그래도 예전에 저자가 중간에 튀어 들어와 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비평하냐 같은 걸 한 적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저는 진짜 용감하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용감하고 정직하다. 그렇죠. 사실 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맞아요. 우리가 품위를 지키느라 못 그러는 거잖아요. 품위라기보다는 저도 한순간 그런 적이 있어서 너무 억울한 글을 보고서 소설에 대한 비평을 받고 다 글을 달았어요. 하나 달았는데 실명으로? 제가 저도 알라딘의 플래티넘 고객이랍니다. 그게 아이디가 있어요. 달았다가 20분 동안 10년 고민하듯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싹 지우고 지우고 그랬던 경험이 있죠. 간단한 질문. 최근에 사재기 논쟁으로 공짜 책을 증정받은 경우 이런 게 좀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심지어는 출판사에서 이렇게 그냥 공짜로 책을 계속 보내주면서 베스트셀러 순위를 올리는 혹시 그런 경험은 없으세요? 저는 이게 사재기하고 공짜 책은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한데 홍보용 책, 기증본 그거 받아가지고 물론 리뷰어들 중에는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요. 책 좀 보내달라고 책도 이런 정도의 지명도가 있는, 인지도가 있는 파워블로거인데 책을 보내달라고 계속 받아서 나중에 이제 편집자들한테 원성은 듣습니다. 그러면 좀 그러네요. 마치 식당 들어가서 밥 먹기 전에 나 유명 블러건데 밥 좀 공짜로 먹게 해달라고 이런 거? 저 같은 경우는 책을 항상 사서 봐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거의 누가 이제 그런 전화가 와도 그냥 사서 보겠다고 보내주는 책은 받으시잖아요. 보내주는 책은 다시 돌려보낼 수는 없죠.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원래 있는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전에 저는 경험이 무슨 소설이 나왔는데 책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편집자가 메일을 보내서 책을 보내줄 테니까 리뷰를 좀 써서 포탈 어디어디에 노출되게 해달라고 거기까지 썼어요. 그런 메일은 처음 받았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주소를 알려달라고 해서 그런 경우는 괜찮아요. 보내주시면 잘 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오고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저는 편집자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잘못된 거죠. 그렇죠. 제가 그냥 사서 보겠다고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책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거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되게 그 친구는 좀 미숙한 초보 편집자였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아마도 마케터 초보 마케터이지 않았을까 아마도 이제 슬슬 마무리하는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결국 리뷰어로서 좋은 책을 고르는 기준 또는 좋은 책을 고르는 감시가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떤 책을 독자가 좋은 책을 고르는 나만의 기준이랄까 그런 게 뭐가 있는지 이온은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책 기준은 다 제각각일 텐데 저는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제일 좋은 책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통념이나 편견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통념이나 편견을 이렇게 재고하게 해주는 책 각성하게 해주는 책 혹은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책이 저는 일단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말해주는 책 좋은 책이고 오스카 와일드가 그랬나요? 책은 독기다? 최근에 어느 국내 학자분이 책 제목으로 삼기도 했는데 박웅현 씨 아, 그런가요? 어쨌든 독기 건물은 우리를 이제 변화시켜줄 수 있는 책 듣기 좋고 어떻게 알아요? 내가 자명하다고 믿었던 어떤 걸 다르게 얘기하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하게 해주는 그런 책 그런 책이 일단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런 책들도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이렇게 잘 체계화해주는 책들 또 저는 유익한 책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어떤 지적 자극과 재미를 줄 수 있는 책 타임 킬링 용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유익한 범죄 자극이 될 수 있으면 그렇죠? 그렇죠. 자극이 되면서 재미를 주는 책 그러니까 저는 책도 놀잇감으로서의 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읽으면 이렇게 신나고 엔터테인먼트 자극들에 부합하는 책 한 권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기습질만 하시니까 그렇긴 한데 아니 국내에서 많이 팔리는 제레드 다이아몬드 책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종류의 책이었어요. 충균세가 이런 책들의 경우도 최근에 또 나왔죠. 어제까지의 세계란 책이 또 나왔었는데 그건 좀 두툼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독자층이 생겨가지고 충균세 이후로 한 몇만 부 정도 나갔으니까 저는 그런 거는 조금 희망적인 사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충균세 같은 책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 그게 뭐 지적인 자극을 주는 책이죠 정말. 새로운 관점에서 세계사를 포기하는 독파하게 되면 독서력도 좀 키워지고 그 다음에 나도 이 정도 수준의 책을 읽었어 이런 부득함도 좀 갖게 해주고 저는 그게 그 충균세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린 게 일종의 마케팅의 성공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TG에 일본은 일본의 기원이 한반도다라는 식의 그 내용을 새로 삽입된 그 문구 하면서 이렇게 챕터 하면서 거기다 TG를 붙여놨더라고요. 원래는 들어가면서 서울대 대출도서 1위여가지고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예전에 정의는 정의란 무엇인가 저스티스요. 그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린 것도 저는 책 내용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 하버드 대학생들에 대한 강의 이게 좀 유용해서 많이 팔렸던 게 아닌가 저는 그 유의는 뭐 여러 가지에도 관계없는데 일단은 어떤 그런 그렇게 데려다 놓기만 하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경로든지 간에 좋은 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00만 부씩 팔리고 읽힌다는 것에서 상당히 불편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독자들 가운데는 그게 이제 어떤 기회비용적인 차원에서 그게 이제 그 책을 읽는 동안 다른 책을 안 읽거나 안 사거나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그와 그게 별건이라고 하면 저는 아무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책이라면 그게 나쁜 책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서민 선생님 어떠세요? 나만의 좋은 책을 고르는 기준? 저기 저는 재미가 좀 있어요. 대중에게 내놓는 책이니까 재미가 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이제 저는 더글라스 케네디 책 같은 거는 이렇게 읽으면 딱 처음에 피면은 그냥 싹 빨려 들어가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나온 것처럼 알고 있던 지식의 지식을 다 반전시키다든지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책으로 예를 들면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렇게 뭐 경제발전을 공헌이 크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계속 반대했었거든요. 노동자들이 한 거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장하준의 그 책을 읽고 나서 그거 보니까 정말 인식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박정희가 경제발전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국가주도 경제발전이라고 한 게 그렇게 무의미한 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그걸 보고 제가 이렇게 저는 저도 고집이 세고 어머니가 저한테 굉장히 고집 센 거에 두 손 들었는데 그런 제가 이렇게 고집을 꺾고 이렇게 박정희를 다시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정도의 책이면 정말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근본적인 회의 같은 거 제가 이 코너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거긴 한데 뭐가 있냐면 책은 자기가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점에 가서 자기 손으로 책의 느낌 이걸 보고 한 다섯 줄에도 읽어보고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된 게 인터넷 서점의 영향력이 너무 세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오프라인 서점이 없어지고 더 이상 자기 손으로 고르지 않고 MD가 골라주는 책 또는 로자가 골라주는 책 마테우스가 골라주는 책에 자꾸 영향을 받게 된 자기 눈으로 책 고르는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거든요. 서평자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냥 이게 한시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독서시민이란 말은 안 쓰지만 일단 개개인이 다 독서시민으로서 어떤 자질과 영향 같은 걸 갖추게 되면 서평가는 자연스럽게 역할이나 어떤 비중이 조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요. 지금 전혀. 모자님의 서재에 드나들면서 힌트를 얻게 되는 독자들 같은 경우는요. 어떤 책을 추천받아서 읽게 되면 골라서 읽게 되면 워낙 다정 다양하게 책을 소개해 주시니까 책을 딱 소개를 받게 되면 그 책에서 또 갈라지는 격가지로 다른 관심이 생기는 책들이 또 생겨요. 그런 식으로 모세혈관식으로 확장해가는 독서 이런 걸 경험해 볼 수 있는 남한테 판단력을 맡긴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약간 저는 인큐베이팅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야 간에 처음 입문할 때는 이렇게 보고 따라해 보는 거죠. 그리고 배우는 거죠. 어떤 감시관 같은 것도 저 사람이 이런 책들이 좋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가 이런 게 좋은 범죄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어느 정도 어느 단계에서는 자기가 그런 눈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좀 나하고는 생각이 다른데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인터넷 서평 서평자라는 게 생긴 인터넷 서평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로자님이 골라주는 책만 읽어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건 더 역할이 커질 것 같은 게 옛날처럼 스스로 정말 책을 읽는 그런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찾아서 로자님 같은 분의 역할이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찾아갈 서점이 있어야 가서 책을 찾아보죠. 그것도 강원도에 어디 제가 강의를 봤는데 그 군단인데 그 서점 한 군데도 없어요. 세상에. 좀 얘기는 다르지만 온라인 책방에서 책의 일부를 좀 볼 수 있지 않나요? 누생 좀 세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오프라인 서점에 가게 되면요. 책이 이렇게 딱 꽂게 되면 바로 옆에 책들이 쫙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도 보게 되고 맞아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 의외의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게 됐다는 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좀 아쉽구나. 네. 사실 못하는 건 조금만 더 부지런해지만 할 수도 있는데 생활하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시간을 좀 보내는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책방 가서 책만 보고 있으면 몇 시간이고 좋잖아요. 그렇죠. 저도 제가 좋아하는 건 책이 아니고 책방이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저는 책 고르는 게 되게 즐거운데 그 즐거움이 너무 없어진다는. 지금 젊은 세대는 이제 그럴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 거죠. 거의 서점이라는 걸 경험할 수가 없어서. 맞아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아마 하굣길에 저는 지방 소도시에 다녔는데 그 시내 중심가에 서점이 다섯 여섯 개가 있어요. 저는 매일같이 거기 다 들리고 그랬어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매일같이 뭐 새 책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 비슷한 책이 꽂혀 있는데 한 군데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또 한 군데 갔다 그 정도 가고 여기도 둘러보고 저기도 둘러보고 이제 그 시내가 뭐 쭉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거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이제 그 서점들 그런데 지금은 아마 다시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서점들이 거의 지방에는 없는 거죠. 마치 모세혈관부터 서서히 괴사되어 가는 듯한 그런데 마치 서평가로서의 운명이 예언되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소년 시절. 로자님의 작은 서점은 자꾸 없어지는데 큰 서점은 좀 더 많이 생기지 않나요? 제가 제 동생이 오랫동안 일했던 서점이 전국 단행보험 판매 1위 했던 서점이었는데요. 그게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냥 큰 서점이 아니라 동네 서점인데 약간 좀 면적이 넓은 근데도 되게 힘들어하고 힘들어하고 지금도 뭐 어디 문 닫을지 모르는 대부분 판매는 학습지 위주로 하는 그런 인문학사 안 나가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천안에 이제 교보문고가 이제 들어서가지고 거기서 좀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군요. 사인해달라고 사람들이 달려오지 않아요? 요새는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방송 많이 나가시면서. 그런 게 아닌가요. 별로 그렇지 않은 게요. 이제 그 주로 젊은 사람들은 걸어갈 때도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옆에 있어도 잘 모르십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선생님의 저? 걸어갈 때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니까. 그럼요. 되게 위험한데요. 되게 위험하죠. 혹시 나이든 아줌마들이 아줌마들이 저를 좀 알아보죠. 아침마다. TV나우 사람 이러면서 아침마당에서 봤다. 얼굴 보니까 잘생겼는데 왜 못생겼다 그러냐. 이런 덕담도 해주시고요. 저도 질문 좀 하나. 네. 아까 하나 하실 텐데. 선생님 세계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수식 선생님의 세계관에. 선생님 저기 제가 사실 선생님 책은 다 샀는데 헌법의 풍경만은 안 샀어요.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선생님을 알게 됐는데 그걸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산 이유가 사실 선생님 표지에 얼굴을 사진 내셨잖아요. 네. 첫 번째 책.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아니죠. 사진이 사실은 그렇게 마음이 안 좋아서. 그게 사실 나중에 조국 교수님인가가 저를 놀렸던 것 같아요. 국회의원 나올 사람들이나 책 낼 때 내는 방식으로 책 표지를 왜 그렇게 했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출판사가 신생 출판사라 표지를 따로 디자인하거나 그럴 마음이 없이 제가 제 카메라 들고 가서 그 출판사 사장님 부분께서 저를 찍은 걸로 그냥 표지가 나갔던 특별한 이유보다 그냥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쵸 표지가 선생님 사진 실려있네요. 처음에 표지에 있다만하게. 보통 국회의원 나갈 사람들은 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국 교수는 왜 그러면 사진을 그렇게 신나. 조국 교수님. 조국 교수님. 아니 그거 어떻게 비교가 돼요. 조국 교수님은 표지에 사진 넣으면 책이 팔리는 거고요. 아니 그분은 그 멘트가 국회의원 나갈 사람만 그렇게 한다고. 아 그게 참 그런 책 많이 내시기 전 얘기예요. 그 말씀하신 게 농담같이 던지신 거였는데 본인은 국회의원을 안 나가시잖아요. 이거 나중에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선생님 그 책을 유명해지고 난 한참 후에 나중에 그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선생님 책 찾아가지고 다 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때 후회된 건 이분을 좀 일찍 알았으면 얼굴에 대한 편견 때문에 이거를 너무 오래 안 샀구나. 진작 알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고. 나중에 선생님 책 찾아가지고 기독교 뭐 다 평화의 얼굴. 그거 다 읽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저 팬이라니까 팬. 영광입니다. 아니 전 사실 마테우스 서민 교수님 오늘 모신다고 PD가 얘기했을 때 전 자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마테우스님 서재에 계속 들어가서 보면서 마테우스님이 제 칭찬한 거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 때면 들어가서 확인하는 그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요청하신 줄 알았어요. 게스트로. 제가. 전 되게 힘든 줄 알았다니까요. 마음으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PD가 섭외가 될까 해서 그냥 아 뭐 제가 한다고 하면 아마 하실 겁니다. 이렇게 약간 좀 자신 있게 얘기했던. 진짜로. 전화 왔을 때로. 오늘 방송에서 서민 선생님 너무 편애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자꾸 이제. 저는 67년생인 거 알고 더 기분이 좋았고요. 왜냐하면 67년에 세대를 공유하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태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정희진 선생님도 사실 67년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67년생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부심으로. 67년생 모임이나 나중에 한 번 따로. 66년생은 페인트였어요. 드립이 트윈으로 나오는데 정신이 없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계획. 두 분 어떤 계획을 개인적으로나 작품이나 가지고 계신지. 우리 서민 선생님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시죠? 지금 어떤 책. 책이요. 책 아니더라도 뭐 방송. 방송. 일단 제가 사실은 원래 방송을 이렇게 나가면은. 처음에 나가면 이제 PD가 이래요. 아니 너 같은 애를 왜 안 썼지. 그리고 이제 2회 3회쯤 되면은. 아 너는 좀 방송에 안 맞는 것 같다. 이러고 한 5회 안에 짤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베란다 쇼가 무려 두 달이나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저도 놀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드디어 이제 방송에 감을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는 방송 작년까지만 해도 방송 나갈 때 항상 개천으로 끌려 나갔어요. 그래서 끌려 나가서 그냥 이러고 앉아있다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제가 스스로가 그냥 앉아서 웃겨야 한다는 강박관념만 갖고 있다가 그러고 이제 들어왔는데. 베란다 쇼 찍은 지 한 달 좀 지난 시점에서 어느 날 녹화할 때 되게 이제 막 잘됐거든요. 빵빵 터졌을 때. 그때 이제 집에 갈 때 되게 짜릿하더라고요. 감이 온 거군요. 이것이 이제 방송의 힘인가. 방송의 매력인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좀 비굴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전까지는 방송에서 나와서 되게 보자세로 했거든요. 안 나간 거죠. 언제든 그만 줄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내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뭐 보내달라 그래도 알았어요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언제부터는 굉장히 저자세로 이제 하고 막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오래 버텨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옛날에 저는 이제 그 10대 20대가 되게 그 안 좋았어요. 별로 삶이 한 테기도 재미가 없었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 별로 이렇게 인생에 재미가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표가 33대 죽자 이런 생각을 막 했었거든요. 그리고 외모 때문에 항상 남들한테 놀림 받고 막 그러고 살고 고개도 숙이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런 이제 좋은 세상이 올지. 그러니까 제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방송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옛날에 좀 미리 알았으면은 그때 그렇게 막 좌절하지 말 걸 말 수 있다. 이런 미래가 예정된 줄 알았다. 그렇죠. 그리고 여자분들도 옛날에는 제가 소개팅 할 때 이랬어요. 제가 소개팅 가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여자가 몰래가지고 어머나 어떻게 막 이런 식으로. 오늘 망했다 그런 얼굴. 빨리 집에 가야겠다 이런 표정으로 진짜로 빨리 가보고 바람처럼 갔어요. 그런데 그런 시점을 이제 20대까지 겪다가 지금은 막 여자분들이 저한테 막 어머 귀여워요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정말 이게 이제 사는 거구나. 그래서 어제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억눌렸던 게 다 풀리는 것 같은 느낌. 방송도 열심히 하시고 그럴 계획이시군요. 앞으로도 계속. 아니 그러니까 방송을 하더라도 연구랑 최소한 연구랑 강의는 정말 완벽하게 하자 이런 주의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를 다 하려니까 가정을 희생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아내 만나면 되게 반가워하고 그래요. 이현우 선생님 어떠세요. 앞으로의 계획. 저는 아직 방송은 계획은 없고요. 잡혀있는 거는 저도 라디오에서 책 소개하는 거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서평꾼이라고 돼 있어서 서평집을 뭐 뭐 그 계속 내려고는 하지만 이게 두 번 정도 내보니까 낼 때마다 절반씩 줄어요. 독자가. 독자가. 그 정도 더 내면 이제 바닥이 보이잖아요. 그럼 저 나름대로 이제 제대하면 되니까요. 서평. 원래 자기 분야가 따로 있으신 거니까 러시아 문학이라고 하는. 네 뭐 러시아 문학 쪽이나 무슨 세계문학 강의는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쪽의 책들도 지금은 계획하고 있고 영화 쪽 책도 뭐 하나 쓰려고 하고 그런 계획으로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껴들어서 죄송한데요. 선생님이 저기 책을 안 내시더라도 서평꾼으로서 역할은 점점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방송 매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좋은 질문이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는지 어떤지는 제가 실감을 못하는 거라서. 네. 작가분들도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앞으로 뭐 할 때 얘기세요. 책을 진행한다 이 정도 계획 정도만. 되게 막연하죠. 책 쓰는 입장에서의 그런 근본적인 서글픔 같은 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활자의 시대가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좀 기울고 있는데 참 뒤늦게 활자에 매달려서 내가 사는 인생이 됐구나 같은. 그런데 뒤집어서 좀 다르게 생각해보면 19세기만 하더라도 문맹자가 95%였기 때문에 저희가 19세기 문학의 전성기라고 그러는데 러시아만 하더라도 토이스토이나 토스탑스키 소설들이 5% 독자를 위해서 쓴 거였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의 여건이 사실 나쁜 거는 또 아니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문학이나 혹은 책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들. 그러니까 저희가 알리바이나 핑계로 이제 지나갔어.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 나는 충분히 좋은 책 쓸 수 있지만 책을 안 읽는데 굳이 쓸 필요 있어? 이런 게 아니라 그 5%의 독자 내지는 입문상으로 하면 3천 명의 독자, 5천 명의 독자인데 그들에게 충실하겠다 정도면 저는 그 내부에서 뭔가 존속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소수문화를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등단한 지 지금 거의 8년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이미 들어왔던 얘기들이거든요. 그 이전에도 있었던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인류가 있는 한 어딘가 어느 구석인가 조금만 연못으로라도 이 독자의 물질적 책을 읽는 독자는 항상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아버지가 오디오 소리를 하시잖아요. 빈티지 앰프라고 해서 진공관 앰프나 턴테이블 같은 거 혹은 릴 심지어는 릴 그거 아직도 갖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이걸 누가 들어가고 부품 가게들. 한 시대가 끝난 것 같아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부품 가게들조차도 이런 일을 왜 하냐 이걸 누가 요즘 듣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분명히 그걸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새롭게 젊은 층에서도 그걸 찾아서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어떤 되게 뻔한 비유지만 아날로그적인 것 그런 것에 대한 아날로그적 문화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거는 유지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저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체계시장에 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이라도 20년 후에 어떤 저처럼 비슷한 기생충 학자가 나온다고 치면 그 사람은 정말 저는 기생충으로 지금 책을 쓸 수가 있지만 그 사람은 더 책을 쓸 수가 없잖아요. 아예 책의 시대 간다면. 그러니까 그 20년 후에 그 학자에 비해서는 저는 훨씬 행복한 거고 일단 책을 내준다는 출판사가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미래에 비하면 지금이 제일 좋은 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제가 특별한 코멘트를 덧붙이지 않고 마지막에 세 분이 하신 말씀이 어쨌든 책의 미래에 관한 여러 가지 밝은 어쨌든 우리가 현재에 좀 더 감사하고 더 열심히 뭘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네. 오늘 북토크쇼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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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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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시골아이들이라서 그 상품을 머리에다 이고 그때만 해도 그 금남로에 그 신문사가 있었는데 그 터미널이 가까웠어요. 그 터미널까지 그 상품을 머리에다 이고 갔어요. 막 말없이. 아니나 다를까 집에 오니까 그 상품이 제가 받은 상품이 분명히 그 여학생 그러니까 완도 글로서 1등 먹은 걔한테 가야 될 상품이 나한테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팔레트 물감 이런 것이 제가 받아야 될 상품이었는데 저한테는 책이 온 거예요. 노트하고. 박종화 버전의 삼국지하고 고급 양장 노트 두 권하고. 그래서 이건 분명히 글 쓰는 글로 1등 먹은 걔한테 가야 될 상품이 나한테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쉬운 마음으로 그 책을 봤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박종화 선생님이 쓴 서문에 문장가 대문장가의 어떤 이거를 내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써내서 번역을 해내서 참 보람차고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글 쓰는 사람이 작가 소설가 시인 이런 말이 이상 있는지를 모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글 쓰는 사람은 다 문장가라는 말로 통칭이 되나 보다. 그렇게 여긴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될 것인지 자기 꿈에 대해서 글을 쓰게 하고 또 말을 하라고 했는데 그 문장가라는 말이 탁 마음에 꽂혀서인지 몰라도 나는 그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난 나중에 커서 문장가가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아마 어떤 문장가라는 글 쓰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인식이 내가 하게 된 것 같아요.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아마 그때 상품이 바뀌지 않았으면 지금쯤 내가 어쩌면 그림 그리는 사람이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상품이 바뀌어서 내가 지금 글 쓰는 사람이 돼 있지 않나 그런 이런 웃지 못할 농담 같은 그런 그 에피소드가 나한테는 혹시 그런 결정적 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마을 소식 책마을 소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결의 허미경 기자를 모시고 출판계의 여러 가지 소식을 들어보겠는데요. 오늘 휴일 당직을 맡아서 신문사에 나와 있는 허미경 기자를 직접 만나 뵙기 위해서 제가 한결의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허기장님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은 어떤 책 소식을 전해주려고 하시나요? 네. 남자와 여자를 열산말로 삼은 두 권이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벵성세 스페데스가 쓴 남자답지 않을 권리. 미국 페이스북 경영관부인 셰릴 샌드버그가 쓴 린인이라는 책입니다. 한 분은 남자이고 한 분은 여자입니다. 남자가 남자답지 않을 권리 얘기를 하고 여자가 이 린인이라고 하는 여자에 관한 얘기를 쓴 거군요. 어떤 책부터 들려주시겠어요? 네. 남자분이 쓴 책부터 하겠습니다. 남자답지 않을 권리는 강요된 남성성에 대한 철학적 도전이란 부재목을 달고 있는 책인데요. 남자답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프랑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대개 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있죠. 남자들한테. 두려움을 드러내면 안 된다. 용기 있게 행동해라. 결점을 지키지 말아라. 이런 건데요. 센 척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남자들이. 네. 맞습니다. 센 척을 해라. 이렇게 이런. 그런데 지은이 뱅상세습에 대해서는 그런 남자다움은 거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남자다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은이가. 말하자면 그런 남자라는 게 폭력적인 남자. 마초 남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은이는 폭력보다는 비폭력적인 남자. 사랑과 연애를 잘하는 남자가 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분들 중에 일부 어떤 분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가정폭력 같은 사례. 그런데 이 책에서 보니까 정신분석가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폭력적인 남성은 남자다운 남자가 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고통받는 남자였다는 겁니다. 제이성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시문보부하로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자신이 남성다움에 대해 걱정하는 남자가 여성들에게 공격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어떤 남자가 돼야 된다는 건가요? 세스페데스는 사랑예찬 논자인데요. 타인에 대해서 열린 남자, 두려움을 솔직하게 말할 줄 아는 남자, 에로틱한 남자, 이런 남자가 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은이 책을 보다 보면 현실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비겁한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남자들한테는 감정을 숨기라고 교육을 받고 여자들의 경우에는 어릴 적부터 길 조심해라. 어떤 공포를 계속 교육받게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공포에 대한 교육을 받죠. 진정한 힘, 용기라는 건 공포를 느끼고 그 공포에 맞서면서 시작된다. 이게 용기인데 남자아이들은 교육받을 때 두려움을 극복하라. 두려움을 표현하지 마라. 이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두려움을 숨기고 그러다 보니까 비겁해진다. 이런 얘기인데요. 욕한데 남자가 된다는 건 자기 자신이 된 것보다 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남자가 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같이 좀 덜 남성적인 남자한테 되게 위로가 되는 책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남자분들은 인기남이고 여자들의 이상형이고 사랑받는 남자. 이렇게 이 저자가 실제로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인기남은 아니지만 어쨌든 되게 용기를 주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Lean In. 무슨 뜻이죠? 영어로? 말 그대로는 몸을 기울여서 달라붙어라, 달려들어라, 움켜주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남자답지 않을 권리와는 반대로 여성들의 두려움에 관한 얘기입니다. 미국 페이스북 간부인 세르 샌드버그가 쓴 책인데요. 이분 역시 애기를 키우면서 종종 걸음치며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인데요. 이분이 직장생활을 시작한 게 20년 전이라고 합니다. 20년 전 직장을 사는 땐 동료 여자들이 되게 많았는데 어느 날 보니 지금 20년 전에서 간부가 됐어요. 이분은. 그런데 자기가 밖에 없다는 겁니다. 간부, 여성 간부는. 그런데 재미있는 사례가 이분이 투자사, 투자사 고위급 간부들하고 회의를 하러 뉴욕으로 갔는데 회의가 끝나고 화장실을 가려고 했더니 여자 화장실이 없었대요. 사원생활을 시작할 때는 여자들도 많이 같이 시작을 했는데 임원이 되고 나니까는 맨 남자들밖에 없고 심지어 화장실도 여자 화장실은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군요. 그렇죠. 임원이나 간부 그런 분들이 있는 그 층은 남자짓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분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남자들이 성취한 것보다 남자들의 경우는 잠재력만으로도 평가받는 반면에 여자들은 이미 이뤄낸 성과로만 평가받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드러내면서 이분은 여성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성취한 만큼에 걸맞은 권력, 지위, 직위, 이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달려들어라, 움켜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약간 그렇게 되면 너무 여성들한테 초인적인, 더 초인적인 여자가 되라고 요구한다는 오해도 좀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가사분담이랄까요. 남성은 가정 내 식탁 테이블에서 더 많은 시간을 안고 여성은 직장 내 협상 테이블에서 좀 더 당당하게 기회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결과적으로 조직의 절반은 여성이, 가정의 절반은 남성이 운영하는 그런 세상이 대만 좋겠다. 아, 그런 편은 좋네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이고요. 네, 오늘 어미경 기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설가 공선옥입니다.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 그 시간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그 봄날, 우리를 대신해 울어주던 여자가 있었다. 공선옥 장편소설,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아픈 세상에 들려주는 공선옥의 들꽃같은 노래.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도서출판 창비 상담에도 괜찮아 오늘 상담에도 괜찮아 해서는 아이디 창문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40대 후반의 직장여성이고 올해 중2인 딸이 있습니다. 지난 방송 때 클로징에서 중2병 얘기하셔서 정말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 기획기사 읽었거든요. 저는 사실 중2인 딸이 반항하는 건 이제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만 저는 그 시절에 정말로 자살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반항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진 않지만 요즘 애들 흔히 하는 자살을 정말 애가 할까봐 걱정을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라도 할라 치면 욱하는 애가 무섭기도 하고요. 요즘 저희의 또래 부모들은 대개 그럽니다. 얘가 이러다 자살이라도 하지 않을까 해서요. 정말 심각합니다. 김두식 선생님도 딸 얘기 많이 하시던데 이런 걱정을 안 해보셨나요? 혹시 어떻게 넘기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 이런 사연이었고요. 아 딸아이가 자살이라도 하는 것 아닌지 물론 저도 걱정해봤습니다. 실제로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같은 반 친구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기도 했고요. 학교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반 애들을 따로 모아서 애들이 무슨 일이지 이렇게 그냥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들어오셔서 친구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 얘기를 전하도록 하고 개별적인 상담도 하고 집단적인 상담도 하고 전 그 얘기 듣고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 학교들이 이런 일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대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고마웠습니다. 자살 사건에 대해서 신문기사가 얘기하는 원인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칼럼으로 적은 적도 있고요. 자살은 늘 있고 원인은 늘 알 수 없습니다. 유서가 없으면 절대 알 수 없고 있어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너무 쉽게 신문에서는 학업을 비관한 자살이다 가정 불화 때문이다 또는 시련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어떤 자살 사건이 터지면 비슷한 건을 막 모아서 언론이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를 몰아갈 때도 많고요.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원인을 모르는 것 이상한 일 아닙니다. 자살한 청소년 자신도 원인을 모를 수 있고 그래서 책임을 정확히 찾기도 어렵고요. 원인조차 알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행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만이 이런 일에 쉽게 말을 보태기 마련이고요. 어떻게 넘겼냐? 뭐 아마 이런 문제에 정해진 답은 그냥 대화를 열심히 하라 그런 거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럼 자살한 아이의 부모들이 대화를 안 한 사람들이냐? 정말 억울한 얘기죠. 불행은 그냥 생기는 거고요. 창문님도 그 시절을 넘겼듯이 아이도 넘길 거라고 믿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창문님이라면 그래도 창문님 예전에 자살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그게 좋은 경험이 좋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경험을 솔직히 나눠주시면 어떨까? 애도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틀로얄 같은 영화, 일본 영화죠. 사람 막 찔러 죽이고 애들이 게임에 억지로 투입돼서 정말 살벌한 얘기인데 정확히 애들이 겪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고요. 이런 시스템에서는 사람이 미치지 않는 게 정말 이상한 일이다. 이런 공감을 해준다면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일 외로운 사람,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 자신이고요. 그런 마음을 이해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달리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라디오.창비.컴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 라디오.창비.컴에 접속하시면 현장 스케치 동영상과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에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고 상담해주세요 게시판에 사연을 올려주신 분께는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책다방 10번째 시간 문을 닫으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11번째 개편이 저도 기대가 됩니다. 매주 찾아뵙고 인사드린다는 게 설레기도 하고요. 책다방이 그동안 중요한 저자분들을 많이 모시고 약간 게스트빨로 유지되던 면이 없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진행자빨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나 황정은 작가나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월 1일 월요일 오후에 찾아뵙겠고요. 이 방송의 제작과 공급은 출판사 창비가 하고 있고 프로듀서 황혜숙, 기술 편집의 석상훈, 유군배, 홍보에 지은영, 김정규씨가 수고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진행을 맡은 김두식이었고요. 7월 첫 번째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5월 첫 번째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아멘